예 하나도 안보여요 왜냐하면 관련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요 자 즐거우셨어요 오오 저희 누구에요 자 반초 이 자 201번이요 네 확인할께요 자 212번 아 664번이요 한초 이 축하드립니다 축장, 판초의 연애하겠습니다. 어디? 서치 때문에 저희가 보이질 않네요. 상주! 상주보다 더 멀리 왔다. 중국! 네, 메달 축하드립니다. 자, 2위 1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오늘 1위는 150만 원. 네, 메달 걸어주시고요. 자, 포토존 사진 찍어주세요. 꽃다발 드리고 사진 찍겠습니다. 자, 왕성사장님 옆에 같이 사진 찍어주시고요. 자, 현찰 50만 원. 선희 정모유 선수. 자, 2위는 등격 만원과 3장. 그리고 메달 수요가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현찰 150만 원과. 네, 꽃다발 주세요. 주세요. 자, 입성하신 세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황수당 18년이 잠시 사진 한 장 같이 찍어주시고요. 여자 자유술로는 비조 경기 시상을 하겠습니다. 3위 신스 워터스쿨의 정남주 선수. 상금 50만 원 상패. 네, 메달. 자, 2위. 지난 합천대회 때 바들바들 떨었는데 오늘 잘 탔어요. 네. 네, 2위 김지영 선수. 상금 100만 원. 황철 드립니다. 네. 상금 150만 원과 상점과 메달 수요가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꽃다발 드리시고. 네, 상금 150만 원 드려야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호수와 통나무에 이완희 선수 상금 100만 원과 상금 100만 원 수요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상금 150만 원 수요되겠습니다. 자, 살림의 볼펜이 되겠습니다. 이참윤 선수. 끌어주시고요. 자, 남서 비종 시상자. 자, 여성 흑뿌리 우승 변흥지. 상장 상패 150만 원의 현금이 주어지겠습니다. 변흥지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주세요. 꽃다발. 네, 시장님은 거기서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90만 원이 주어집니다. 자, 기록이 14,4점이에요. A조 관행 기록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성훈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KR 이재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KR의 이재인 실장님이십니다. 네, 좋은 대회를 많이 개최해 주시고.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KR에서 엄청난 지원을 수완스키 저번 학생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KR 이재인 실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패요. 이로부터 내년 다양한 대회를 개최해 주시고 수완스키에 대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저희에게 배움과 발전의 기회를 주셨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자, 이재인 실장님입니다. 자, 대한수산스키 매니아 일동 드림 축하드립니다. 자, 꽃다발주 없나요? 우리 이재인 실장님입니다. 네, 잠시 옆에 좀 끊으시고요. 다음은 1, 2, 3이고도 더 어려운 중수예요, 사실은. 자, 이로부터 빠지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네, 빠지세요, 빠지세요. 자, 저한테 주신 분들 빠지세요.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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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랜덤으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석삼 나와주십니다. 자, KR 이재인 실장님 잠시 나와주시고요. 네, 자, 오늘 300만원이 증정이 되는데 한 번에 300 가지 않겠습니다. 100만원 세 번을 시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100만원의 주인공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석수 하나씩 말해보세요. 108번 108번 첫 번째 현금 100만원 108번 축하드립니다. 108번 확인됐습니다. 100만원 증명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두 번째 당첨자는 10 일단 10번째입니다. 9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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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9번 잠시 옆에 뽑히길 바라면서 마지막 100만원에 대한 주인공은 129번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이즈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현찰 보여주세요. 현찰 자 이 세 분 음악 조금만 줄여주세요. 음악 조금만 줄여주시고 290만원 상당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 판단 가운데서 오늘의 코넬리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김혜진 선수 몇 번 196 다시 한 번 196 잘 안 들려요 196 100점 196 축하드립니다. 확인하겠습니다. 196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스태프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로써 모든 경기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